이거를 다 하고서 얘들한테 오긴별로 해가지고 너희들께서 그랬더니 얘네들은 사랑에 빠지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인상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자, 내일 보실까요? 뭐라고 했는지 어렵게 생겼죠? 불가능하게 생겼다 잘못된 일이래요 애들이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자, 이제 여러분들 6개 다 골랐습니까? 그러면 앞에 앉은 학생하고 협의해서 그 중에 5개를 몰아둡니다 앞에 앉은 학생하고 1, 2, 2 2분 드릴게요